LG 디스플레이가 대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8세대 OLED TV 생산라인에 7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. 이번 투자를 통해 월 2만 6천 장의 유기대판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 양산에 들어갑니다.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적의 투자를 통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시장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 서치는 OLED TV 패널 시장이 내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해 2015년에 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